고생래 대전 유성국합 국회의원이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나이와 소득,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임산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원 정책과 대상, 신청방법 등 필수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위 내용을 의료기관장이나 보건소장은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